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래국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조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삼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정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죽이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느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릎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교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세 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신해산의 두 번째 등산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생활규례를 주십니다. 생활규례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생활규례가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 그리고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 세 번째는 임자에 대한 책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이 종이 된 경우에는 그 히브리인을 산 주인이 6년 동안만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어떠한 몸값도 받지 않고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성길 것이오.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대였던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히브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영원한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 중에 남녀가 부부로 종으로 팔렸으면 그러면 자유캐 될 때 그 부부가 함께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이 단신으로 종으로 팔렸다가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얻었으면 7년째 자유캐 될 때에는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본인만 자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종에 관한 법 중에 특별한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앞두고 있는 히브리 종이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처자를 사랑하여 나는 이 가정의 종으로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찾아가서 법적 절차를 마친 후에 그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는 히브리니여도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훗날 사도바울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은 주인을 사랑하여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 종을 이야기 삼아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27절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인데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재단에서 예배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곳 후에 도피성이 지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국기 21장에 소위 동일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3절, 24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28절부터는 임자에 대한 책임이 이어집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소는 죽임을 당하고 그 임자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몇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소를 방치하여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소와 함께 주인도 죽임을 당하거나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누가 구덩이를 파놓고 열어두었는데 그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으면 그 경우도 돈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활규례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이나 노예를 볼 때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쯤은 더욱 그렇지요. 종은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닭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3,4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종기한 형상으로 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근하여 일터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동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내가 고용한 직원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 집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을 볼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을 볼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주목자 사역을 나갔는데 주목자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도 주목자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도 주목자다. 여러분 주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지요 주님 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제가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자의 또 다른 뜻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주목자 사역을 나갔는데요 저 또한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또한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자 나의 생명의 떡대시고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내가 주목자를 성기는 게 주목자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나도 주목자여서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감사하는 게 주목자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주목자들과 우리도 동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사는 주목자들 뿐이에요 그 눈높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시고 우리도 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으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동일 보복법을 보니까 무시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져요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내 눈이 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가 상하게 되면 그대로 내 이가 상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그대로 나의 연약함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대로 나의 아픔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전과는 다르게 바뀐 것이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일수록 귀해 보이고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나와 한 몸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법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요 그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복할 때까지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회복할 때까지 18절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돈으로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세상은요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변명하고 덮고 그 잘못이 드러나도 형벌을 피하면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라 잘한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열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을지라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기독교의 용서의 복음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한 범죄자가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잡혀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이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자신의 원수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면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면회장에서 그 범인과 만난 이 여인에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이 감옥에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기쁘다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영화의 여주인공이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이 너희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얼마나 우수인가 이것을 비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인 그 아이 그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부모와 가정에게 절대로 나는 용서받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기도로 책임을 지던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그 손해를 끼친 정도로만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경주의 채부자 있죠 12대 송까지 400년 동안 경주에서 만석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채부자집에 경주 채부자집에 아주 중요한 가훈이 하나 있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내 책임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부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밤이 되면 십자가 내온 사인이 한 동네에도 어쩜 그렇게 촘촘히 켜져 있습니까? 이 나라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고독사하여 죽는 노인이 없어야 하고 우리 이웃 중에 온 하루를 생활을 걱정하여 끼니를 걱정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없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품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곧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마땅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온 하루를 살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주십시오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이 상한 것은 곧 나의 눈이 상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가 상한 것은 곧 나의 이가 상한 것임을 알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품고 감당하고 하나님 세우는 역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임을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삶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웃들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이웃과 동료들 하나님 책임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 지역마다 지역을 책임지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누린 부요함 하나님을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 나라 백성에 아버지 권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근처에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죽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고독사를 하는 노인이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주위에 이웃들에게 또 교회의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 오늘 하루를 살 힘이 없는 이들 아버지 책임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교회마다 성도의 가정마다 이웃들과 주위에 있는 아버지 모든 이들을 세우고 살리고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지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을까